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아TV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배기실에 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오늘 역대급 가장 무더위라고 하다봤어요. 너무 힘이 됩니다. 정말. 잘 먹겠습니다. 저희 대기실에 처음 와주셨잖아요. 저희가 또 새롭게 반장을 했거든요. 감사하게도. 공감 확장이 됐습니다. 짠! 짠! 화장대 조명. 많은 여성분들이 로만 화장대 조명까지 있어서 이게 조명을 켜고 화장하다가 껐을 때 좀 놀랄 수가 있어요. 저의 실제 얼굴 보고 좀 놀랄 수도 있긴 한데. 기분 좋게 화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연습실 처럼 거울을 다 달아주셔서 안 가도 오시기 전에 저희가 곡을 한 번 맞춰보고 있었거든요. 안에는 밖은 더우니까.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넓은 공간을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 그리고 너무 시원하지 않나요? 에어컨도 이게. 나는 새빙. 오늘 텐션이 좀 잘못됐다. 약간 더위를 먹어가지고 제가. 여기 좀 소개를 시켜드릴까요? 뭐 좀. 그리고 여기. 이게 진짜 감동이에요. 저희 단실에 냉장고 있는 경우가 없거든요. 약간 미니 냉장고를 주셔서. 여기 보시면. 쿨티슈. 저희가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경기 끝나고. 중간중간마다 땀을 닦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옷은 정복대로 걸어놓고. 유니폼도 이제. 각자 개인 이름대로. 이렇게 걸어놓고. 여기 보시면 이제. 아데. 이런 소품들. 넣어놨고요. 그리고 이렇게 무더운 날. 또 예쁜 유니폼이 나왔습니다. 썸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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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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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초반에 한번 입구 선불 예정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다 이제 개인 신발들을 넣어놓는. 이렇게 수납공간. 다 수납공간이에요. 맞아. 너무. 그리고 여기는 이제 소품. 저희의. 일상들. 많이 보셨죠? 이거 피켓 공연할 때. 서롱이에요. 서롱이들. 아 그리고 빨래를. 제자리에 놔둬야겠네요. 이제 저희의. 빨래파인. 일상. 빨래 정리 파인. 빨래 정리 파인. 맞아요. 이렇게 각자 개인이. 따라와가지고. 원래 자리대로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네. 여기 넣고. 빨래를 안하고 했다고. 거짓말 지낼게요. 네. 꼭 하나씩 부족한 게 있거든요. 빨래를 가져갔다가 안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누가 안 가져왔어. 하면은. 저는 아니에요. 저는. 전 냈어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누가 안 냈는지를. 하기 위해.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유니폼들도. 위치가 다 있어요. 키 큰 멤버. 키 작은 멤버. 왜냐면 안 닿기 때문에. 손이. 키 작은 멤버들은 안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이 또. 8월의 시작이잖아요. 아주 덥잖아요. 8월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좀. 공연국을. 여름 노래로. 좀 준비를 했어요. 리스트를 작성을 해 본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리스트인데. 저희가 이제. 1회 뭐. 공격 수비 끝나고. 이벤트가 있으면. 공연 안 하고. 이벤트가 없으면. 공연을 하는 그 리스트를. 써서. 앞줄 뒷줄 이렇게. 나눠가져 가지고. 다음에 뭐지. 이끄구나. 이러는. 시스템이에요. 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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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누방울 한번 날릴까. 그래. 축제야. 2마래. 2초. 어. 알간맛. 알간맛. 아니면 그. 왜. 그거 초반에 그거 쓸까요. 뭐. 클락션. 아. 아니. 이 친구들이. 4마래. 클락션 하자. 4마래. 신곡이 있어가지고. 또 빨리 하자. 클락션. 클락션. 6마래. 조금 힘내보라고. 치어러보랄까. 치어러보랄까. 아이고. 순서에 또. 사사가. 네. 저는 약간. 필요해요. 맞아요. 사사가 있어야 돼요. 어깨 밑에. 7초 버그 파업하고. 1번에. 이길 때는 또. 혼미쳤다. 예를 들어서. 혼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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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우리가 미쳤으면 좋겠네요. 자. 사진 좀 모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지금 날씨가 이런. 올라오신 게 어려운데. 빠빠이 foliage Chingo không n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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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gu. Whenever you dance. I got it. 테블라이 cobra. punkt bitch. 천. 무엇을 참 hire you in your eyes. lizzie Dawn liza. Haut situis gluttoni. intitulant. 아이돌uggie model for Dennis désert. 나 meal free plays writers. 혼었다. 올해 from noris izake discussions. 다시 찾아록 styl mooi Board king. 자, 눈이 가둬면 딱 나왔어. 일단 들어갈까? 너마들, 빨리. 나 올라와요. 우와! 진짜 옆에 큰 비어. 땀이... 어때요, 보시는 거 뜻 없죠? 이 정도면 생홀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응, 인정. 이렇게 해서 많이 올렸어요. 이게 다 땀입니다. 어머, 죄송해. 이런 걸 보여드려도 되나 모르겠네. 연습 전과 후, 모습이 궁금한 것 같아요. 젖었어, 머리가. 살기 위에서 묶어야지. 그러면 오늘도 언니는 귀여운 머리에 도전을 해보세요. 저번에 제가 양갈래를 시켰다가 언니가 그냥 하루 종강장 하루 종일 멘탈이 나가는 거예요. 앞에도 제대로 못 봐. 이렇게 할 때도 동공이 자꾸 지진이 돼. 양갈래 한 말이요? 아니, 갑자기 셋 다 양갈래하고 나도 같이 하자, 양갈래를. 했다? 너무 민망한 거야. 고장 나서요? 어, 고장 났어. 안 틀리는 거 틀리고. 그래서 언니가 다음부터는 절대 시키지 말고. 사실 이 더위가 앉아만 있어도 땀이 줄줄 나는 더위잖아요. 근데 이 더위를 이기고자 또 야구에... 다시 할게요. 괜찮아요. 사실 이렇게 앉아서 야구만 봐도 땀이 줄줄 흐르는데 팬분들이 야구장에 직접 오셔서 또 저희 두산 팬분들은 또 일어서서 매회 공격 때마다 일어서서 열심히 응원해 주시거든요. 그런 팬분들을 볼 때마다 저희도 힘을 더 얻고 선수분들도 물론 더워서 힘들겠지만 그런 팬분들 덕분에 좀 더 힘을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오셔서 열심히 응원하고 또 승리로 보답받고 시원한 여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산! 파이팅! 파이팅! 저 밖에서 왜...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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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러분은 콩국수 설탕 파세요. 소금 파세요. 예언니 설탕 파세요. 어? 설탕 무섭네? 너 뭐 먹어? 다소금. 이거는 설탕을 딱 구워가지고 이거는 맛있어, 맛있어. 음! 음. 굿.